저희가 여러 차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번 의혹의 본질은 뭔지 또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열쇠는 뭔지 정치부 서주민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다고 해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결국 복잡합니다만 핵심만 추리면 공영개발이라고는 합니다만 여기에 참여했던 특정업체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한 회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체 또 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증권회사들이 우선주 주주로 또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보통주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특정 액수까지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우선주입니다 그 나머지 이익은 전부 보통주 주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익이 많이 날수록 특정업체가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구조였고 결과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적게 나면 보통주 주주들이 별로 큰 이익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익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주 주주들이 큰 이익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게 공영개발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을 했고 배당금만 보면 특정업체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 지금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업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통주 주주 구성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화천대유가 5천만 원을 출자해서 보통주 지분 14%를 갖게 됐고요 SK증권이 3억 원을 출자해 나머지 8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출자에 참여했던 은행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SK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투자분이 사실은 화천대유의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화천대유가 5천만 원 SK증권이 3억 원을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내부 자료를 보니까 SK증권 그것도 사실은 특정금전신탁 어디에 투자해 달라라고 누군가가 SK증권의 돈을 맡긴 것이 투자가 됐는데 의혹 핵심은 이것도 결국은 화천대유의 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보통주 지분이 사실상 전부 화천대유의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화천대유 측이 가져간 배당금만 4,040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배당금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SK증권을 통해서 투자한 실제 투자자는 누굽니까? 밝혀졌습니까? 이게 신탁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국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으로 돈을 맡긴 사람인지 어떤 법인인지 이건 아직 전혀 확인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결국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 사람이 의혹의 핵심인데 전직 언론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이건 전직 언론인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만든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 또 김 씨가 모은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 6명이 세운 회사가 천화동인 2호부터 7호입니다 이 회사가 많이 등장은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김경률 회계사는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실제 주주들이 바로 이 천화동인이라는 회사에 은폐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들이 찾아가 봤던 곳도 바로 이 천화동인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전직 언론인이라고는 합니다만 아주 최근까지도 이 언론사에 몸을 담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화동인의 여러 곳이 있는데 그 회사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 우리 김도영 기자가 찾아가 봤던 회사 가운데 하나고 거기에 이 대장동 민간개발 로비에 연루됐던 변호사가 임원으로 아직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로비를 통해서 민영개발로 추진될 뻔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꾸었다면서 모범적인 행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런데 과거 민영개발 로비에 연루됐던 인사가 현재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 관계사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그런 취지가 좀 무색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이름되면 알만한 유력한 법조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2016년에 상임고문을 맡았던 적이 있고요 박 전 특검의 딸도 취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화려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ecutive chair paris